빨리 가. 빨리 가. 기다리게 하지 말고. 빨리 가. 기르손 씨. 기르손 씨가 여기는 어떻게. 기르손 씨. 잠깐만, 잠깐만. 기르손 씨, 잠깐만요. 나, 나 지금 청소도 나와서 완전 땀 못 보게. 되게 더러워요. 다 시작해요. 우리 처음부터. 신경치. 어디나 눈물부터 흘러나올까봐. 거울들 보고 서둘러 표정을 고치죠. ¡Gracias! 한글자막 by 한효정